이번에 디스 가이아라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틀채서져 나이트워 구매할때 같이 구매를 했구요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게임 화면 사이즈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네 로드 게임 데이터 없구요 공식한거라 게임인데 느낌이 좀 그렇네 오우 잘 됐네 한글라 한변을 좀 옆으로 늘려야되네 이끄우의闇을 꺾어내며 마카이 전도에 도시로 갔다 이것을 기는 크리체업스코의 일생과에 흩붙고 있는 야신 왕성의 악마가 곧붙고 있습니다 마카이는 군유 각효의 란세을 란세을 2년 뒤 마앙이 죽고 2년 뒤 선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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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놔! 자고놔! 와 무슨 쯧구루 게임하는거 같애 도무가키 지스도도 자고놔 그러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켜봅시다! 어... 겁나 시끄럽다! 어... 잠깐만... 음량을 줄여... 이게 지금... 많이 낮춰놓은 거거든요? 음량 선택 단계가 다섯 단계밖에 없어요 됐고요 30% 낮췄습니다 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지? 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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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와 장난 없네 이거 30% 좋아좋아 낮잠 잤던 거다 야 그거 같다 파렌드 텍티스 무기들은 뭐냐 무기들은 뭐냐 무기들은 뭐냐 그래서 전국을 지켜봅시다! 넌... 내가... 내가 지켜봅시다! 내가 지켜봅시다! 내가 지켜봅시다! 어디서든... 근데... 저 이거 무슨 게임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같이 구매해버려서 지금부터 알아가는 걸로 하죠 뭔 일이야 왜 날 깨운 거야 그러니까 아빠라 전국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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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제 2년 전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일까요? 내가 아버지가 죽을 때 그 말 2년 이상도 잠시만요 네 더워 네 네 이놈의 방앤방앤 겨울에 더워 이놈의 방앤방앤 겨울에 더워 마왕이 죽고 2년 후에 시간이고요 엉망이 돼서 깨운 거죠 지금 내가 이제 그거네 왕자님이네 정통 후계다 후계 후계자다 어 모션도 있어 에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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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트나가 동료가 되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옛날 게임 같은 느낌 좋아하거든요 마개의 프린스 이 말이야 마개의 프린스라 이 말이야 어? 마우스로 움직이네? 와 겁나 빨라 WSD로 움직이고요 이거는 왜 3D야? 와 진짜 엄청 옛날 게임 같다 이거 언제 나온 게임인가요? 너무 너무 대충 구매했나? 어 어 나 약간 이런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제 옛날 게임 냄새라는 거 장비도 볼 수 있고 껌이 있네요 껌으로 HP를 회복하고요 스테이더 쓰나보자 난 체력이 38이야 되게 세분화돼있다 이거 숙련도 같은건가? 마법을 잘 못쓰나보네요 어우 비네 커먼소드 너도 어우 비네 너는 뭐 도끼랑 활 잘 쓰는거 같지? 활이죠 이거? 아니네 창이네 어 스피어 그렇구만 장비는 장비 볼 것도 없지 아까 나왔잖아 저장 한번 때리구요 잘됐어 난 이렇게 옛날 게임을 하고 싶었어 영웅전설 같은거 새로운 아군이 동 어? 어? 야 마법사는 없냐? 총이랑 창이랑 주먹 얜 총 쏘네 마계 35영 체력이 나보다 높아 총인데 내가 약한건가? 내가 나왔네 어디 만티코군 레벨이 320인데? 악마의 경우 수면시간이 길다고 하지만 2년씩이나 아참을 할 수 있다니 저 역시 전하시군요 음 뭔가 좀 석연치 않아 와 너 왜이렇게 세니? 내 부하 데리고 다니면 되는거 아냐? 얘? 쩔 받으면 되는거 아냐? 381 얘 데리고 다니면 되겠네 드레치 쟤는 뭔데 어딨는거야 골렉 352 와 레벨 좀 봐 나 레벨 몇이야 그래서? 왜 다 1위야 얘네는? 왜 이런 옷을 데리고 다녀야돼? 가고 오 얜 이드다 너 동료 될 수 있냐 이드니까 어떻게 클릭하는 건가요 여기 이벽 근처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는 것 같다 너는 시공의 뱃사공에게 말해봐라 난 안쪽에 있는 골렘 같은 애들이랑 대화 안 했는데 연습용 맵에 가보세요 시공의 뱃사공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몬스터인 줄? 시공군 로젠킨 상의 마계 지점에 다양한 아이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이템을 장비할 수 있는데 무기 1개, 방어구 및 기타 장비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몬스터 계열의 악마일 경우 몬스터 전용 장비 밖에 구매할 수 없으니 생각해서 잘 장비해 주세요 좀비 좀비 레벨이 겁나 높아 아 날 위해 일하고 싶지 않다네요 개쌉 저장은 마왕성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히 하죠 너는 하는 게 뭐니 나중에 다시 오세요 좀 진행하면 풀리나 봅니다 치료비 내셔야 되고 어 그래 회복해주는 양만큼 딱 돈을 받는데요 저기요 아이템 아이템 볼 보고 싶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접수 넌 뭐냐 너희는 넌 누구야? 어어 그니까 좋은 아이템 파밍하면은 아 저 뭐야 나중에 기록을 남겨놓겠다 방금 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확인하지 않는다 아 이런 건 됐고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되겠지 반대쪽인가 봐 저쪽이 연습용 메이비인가 그럼? 반대쪽 길도 있던 것 같은데 야 비켜 뭐야 아 연습용 맵으로 가자 노래 좀 봐 전투의 기초 적당한 적이 있다 떨거지 악마다 아 자막 왜 자막 왜 이렇게 번역했어 에트나가 싸워주겠다고 합니다 야 파랜 파랜 택틱스 맞나본데 랩이 뭔가 프리니소대 아 이게 악마야? 아 진짜? 응 응 이 적은 사람을 위해서 그 마음을 안타고 아, 이럴 때 훔쳐야 돼 내가 죽을 때 훔쳐야 돼 아니, 죽을 때 훔쳐야 돼 아니, 죽을 때 훔쳐야 돼 죽을 때 훔쳐야 돼 훔쳐야 돼 그만 떠들고 좀 싸우면 안되냐? 아, 생각보다 가도 돼 아, 이럴 때 훔쳐야 돼 전투방법은 기억하고 있나 전투의 기본 기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베이스 패널에 커서를 맞춘 다음 K 버튼을 눌러 전투에 참고시킬 캐릭터 소환합니다 어 소환을 하네요 어 내가 누른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네요 음 L 버튼을 누르면 아 리셋된다는 거죠 이것도 자동이네 그냥 다 칼 엄청 크다 공격을 선택해서 배치하면서 바로 공격도 할 수 있네 행동을 등록을 마친 겁니다 바로 공격을 하진 않지만 등록은 됐구요 아 턴 종료나 공격개시를 누르면 된다 공격개시를 누르면은 음 음 어 공격 특수 공격 등의 행동을 실행한 다음에 어 턴 종료를 누르면 된다 얘 너 혼자 싸우냐 야 졌잖아 정통 계승자 겁나 약하구요 전투불낭에 빠진 캐릭터는 마귀 병원에서 회복해야 된다 출격 가능한 캐릭터는 최대 10명 얘 10명이나 가능해? 어 오 다굴 치는게 기본이다 좌우 혹은 후방에 인접한 아구 캐릭터가 있을 경우 어 연기 혹극이 가능하면서 콤보 요소도 있습니다 음 하다보면 알게 되겠지 뭐 스타트하자 K를 눌러서 캐릭터를 세팅을 하고 오 데미지는 내가 제일 높네 디펜스도 제일 높고 너 왜 이렇게 악하냐 같은 레벨인데 종족값이 있나봐 이동을 해서 어 이 여기다 배치하자 너는 방어력이 높으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를 잠깐만 이거 K를 해서 하나 더 배치해야 되는 건가? 아 공격 개시가 안되는데 지금? 다른 키가 있었나?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잠깐만 잠깐만 공격 잠깐만요 이동을 하고 어 아 턴을 아 일단 그래서 뽑은 다음 하는 건가 보다 아 공격이 있네 일단 등록해놓고 K를 눌러서 어 우리 체력이 너무 부... 없는데 얘네 불안한데 얘가 원거릴 거 아니야 총이니까 근데 얘가 제일 튼튼해 가 싸우자야 바로 공격이 뜨네 얘네 니가 몸을 대야겠다 야 얘를 쏴 어 이렇게 해서 몸을 세우고 가운데 하나 배치를 해서 잘 맞아도 얘네 이렇게 둘씩 맞게끔 저기요 충격해 줄래요 왜 니가 나와 야야 너 뭐야 어 이렇게 둘러싸인 맞으니까 여기서 넌 죽어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는 죽으라고 준 거 아니냐? 그나마 튼튼한 애 보내자 내가 제일 튼튼한 애 세엘 애가 제일 튼튼하네 이동하자 여기 가 있구요 아아 혹시 한 턴에 죽일 수 있나? 야 치소 이동 혹시 죽일 수 있나 한 번에? 한 번에 하나 까면 좋지 자 공격하고 계속 다 보내야 돼 이 이만한 애들을 가서 펭귄군은 열심히 싸우시구요 라이언 이동 절로까지 저기까지 가 와 겁나 많이 갈 수 있네 공격 겁나 많아 이동 다음 얘야 내 생각에 라이언군이 죽을 것 같아 자 시작하자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잠깐만 자자자잠깐만 턴 종료 어어어 여깄네 공격 개시 ESC네 와 겁나 약하잖아 아 뭐야 어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잘 때리는데 데미지가 뜨네 어 내 턴이야 또? 뭐야? 공격을 개시했으니까 그냥 종료해야 되는 건가? 아 뭐야 겁나 약하잖아 다시 내 턴 아 이거 극혐인데요 개 극혐이잖아 공격 개시 공격 개시 예스 스테이지 클리어 격파 보너스 겸치 7 야 장난하냐? 어 세모를 잡았는데 7을 줘 9을 주던가 차라리 아 이거 설마 계속 봐야 돼? 툴 데모 생략 일단 기초 봅시다 던져버리도록 하죠 집어들기 던지기 커맨드 집어들기를 사용해서 아 같은 편을 던지는 거구나 정 옆으로 던질 수 있다 이러면은 길막이 사실상 의미가 없네 던져서 날려버리면 되니까 적도 던지나? 음 약간 이거 턴제 게임인데 좀 특이하다 내 킬서를 전부 행동시킨 다음에 공격을 해야지 턴이 끝나는 거 아니야 턴을 종료하던가 좋은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어 그치 보호시키는 가능하구요 푸린이 녀석들은 집어던지면 폭발한다 흐흐흐흫 아 집어던진 상태로 그냥 종료해버리면은 이제 당울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굳이 집어던질 필요가 있는 거야 얘를 불러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얘는 뭐 힐러일 거 아니야 십자가 모양인데 와 이거 생글 야 출격하자 얘들아 니가 먼 어딨냐 니가 먼저 나가라 너는 뭐 공격할 수 있잖아 여기 있어도 던지자 주인공 던져서 집어들기 여기까지 던져봐 저기요 던지기 어 던져 아 데미지 안들어가지 공격하고 아 두대여 두대면 죽었었나 아 저 이렇게 얘는 이미 행동을 해버렸구요 너희도 던져서 싸울 수 있다며 던져보자고 그러면 던지면 던지면은 터진다 그랬나 폭탄처럼 못 던지네 고깃덩이 글러브 아 뭐야 야야 하지마 하지마 왜 그래 아이템을 버릴라 그래 그냥 아예 못 던지나봐 얘네는 그러면은 턴 종료를 해야겠네 공격이 된다고? 같은편 하면 안돼 아 턴 종료 뭐 한방이야? 아 사실 뭐 할거 없다 너무 스펙차 야 뭐야 반격도 있네 플레이어 턴 요거 너리시구요 한방에 잡기 저종체력이면 반격이 데미지가 좀 반감된 상태겠지 그러길 빌구요 나 펭귄이의 한마리가 없잖아 어떻게 된거야 백시밀리언군 누구 놀라고 했지 반격도 있으니까 잡겠지 뭐 쟤는 주인공은 주인공인데 공격 개시 야 뭐야 킬 왜 때려 아 잘 불렀나? 뭐야 탄 종료해 근데 머리에 이가 뜬 놈이 있고 안 뜬 놈이 있네 안 뜬 놈은 한번 더 때릴 수 있는 건가? 아 이동하자 야 너가 제일 편하다 야 솔직히 말해서 툭 탱킹도 되고 특수 기술 좀 볼까? 도끼 투하 음 한번 해봐 헥 헥 범이 왜 저래 X3 에어좌 됐어 크리티컬 히트 껌 지오이펙트 뭐야 이거 나 세이브하고 하면 안되나? 되돌아갈래요 귀찮네요 아 약간 걔 노잼 냄새 나는데 아 설마 지오 이펙트 이게 다 연습용 맵이네 영소들의 힘 세계를 구성하는 지오 패널 특수진영이라고 한다 지오 심볼까지 전투중에 나오는 이펙트로 색깔이 띈 패널을 주목해주세요 아 강해진다 와 돌아가기도 해 이런걸 놀라야되는 아 자녀석이 범인이니까 저거를 없애버려야 된다 골치 앞뒤 던져버리도록 하자 던질수도 있다네 효과가 사라졌죠? 어? 지오 심볼 부셔버리도록 하죠 야 너 레벨업 했었구나 파랑 변화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어있죠 어 잘 기억해두세요 공격합니다 데미지 들어갔어 파랑 변화 특수진영을 가진 지오 심볼 파괴하면 음.. 색깔이 변하고 데미지를 입어요 어.. 그니까 색깔이 다른데다 던진 다음에 그걸 부셔버리면은 그 세당 색깔이 전부 변하면서 데미지를 입는다 아 굉장히 굉장히 복잡한데 왜이렇게 복잡하냐 이거? 처음엔 지오 심볼 제거한만 하면 돼 아.. 대충 알 것 같긴 하다 지오 심볼 표시는 탭 버튼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와아.. 어 싸우라는 거죠 지금? 이거를 지금 부수면은 붉은색이 파랑색으로 변하면서 데미지 입는다 가자 그럼 나머지 애들은 이건 뭐야 그럼? 이건 소멸이야? 플레네일을 이동시켜서 여기다 매치하고 이걸로 부셔 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때리고 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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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터진 데미지랑 같이 들어가면 잡지 않을까? 얼추 라이언 난 얘 때리고 맥시밀리언 이거 만든 순서대로 때리는 거겠지? 저건 뭐 오뎀 고정일 것 같고 시작이나 하자 공격개시 아 뭐야 색깔 안 변해 아 겁나 약해 아아 이제 변하는구나 내꺼는 하나도 안 맞았죠? 야 야 뭐야 다 소멸 시키네 소멸 누르면은 소멸 누르면은 와 히트수 좀 봐 와 야 야 이것저것 많이 나왔고요 좋습니다 의회를 통해 부활을 늘리자 오 충성스러운 제자를 만들 수 있다 좋습니다 만화라 불리는 특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화는 전투적을 쓰러트리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힐터를 현재 가지고 있는 만화를 사용해서 새로운 힐터를 만들어 보세요 승려 전사 격투가를 만드는게 무난합니다 아 그래 잘 이끌어 주세요 참여하자 나 잠깐만 세이브 하고 할래 세이브 집착 걸렸어 세이브 할거야 아 왜그래 내가 참여하겠네 새로운 힐터를 만든다 오 오 오 던지면 폭발합니다 취급주의 인간형 회복마법사형 승려 지팡이를 잘 다룬 정마법사 빨강해골 야 해골있네? 근데 전혀 해골같지 않다 야 오 오 병사 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거네 아 승려 만들라 그랬나? 아 나는 법사하고 싶은데 승려 만들라 그랬으니까 승려 만듭시다 아 스펙차 해결할게 있군요 음 비슷한데? 크흫 크게 차이가 없는데? 난 짧은 머리로 할래 마법갓 겐 배통이 S야 구제불농 의회 승인 불필요 아 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만화가 부족해서 못 만드네 이름도 만들 수 있어 한글이 다 있는거야 지금? 쇼트컷 흠흠흠흠흠 가자 결정 저기요? 아 보너스 소지를 분배해주세요 어떻게 분배하는거야? 아 흐흐흫 분배를 안해야될 결정할 수 있는데 뭐야 보너 소질이 없네 지금 구제불농이라서 결정 결정 K 무기 숙련도 입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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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못대로 선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제자가 한명도 없어요 새로이 쇼컷이 합류했습니다 흠흠흠흠흠 또 만들어야 돼? 만화가 있어?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해골 하자 해골 얼음 해골 할래 어 안되는데? 가자 병원은 가보셨나요? 치료하는게 좋습니다 어 적선받았어 날 도와주는 놈이잖아 치료한다 뭐야 왜 다 이렇게 아니 그건 체력이고구나 전원회복 얼마 안하네 아이템 좀 줘봐 조던군 방어구야? 즐거운 쇼핑 대시길 포수용 야구용품 방탄조끼 방탄조끼 로버핸드 별게 다 있네? 그러면은 방탄조끼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전원회 Hugh 아 총잡이가 쎄지면 좀 편할 것 같은데? 한 방에 죽일 수 있으면? 아 그래 더 많은 걸 해야 돼? 오오 그러면은 애쓰니까 승려가 엄청 좋은 거네 와홉 거를 쓰면은 어디 보자 나 주인공 법사로 키우고 싶은데 법사가 B였죠 얘? 쓰레기였구나 아 잠깐만 이거 누르면 능식 보여준다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마력이고 이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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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MP고 이게 마력 같은 거였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기억이 갑자기 화가 안 난다 게임을 그렇게 하고도 장비 야 법사 해라 오늘부터 오늘부터 법사 해 무슨 어택이야 마녀 지팡이 들어 임페리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망탄 조끼 가자 아 여기 이렇게 좋아? 10 20 10 13 13 13 에이 뭐야 아 같이 입을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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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생긴 성이라 정보가 없습니다 음 가볼까요? 제물로 삼아 마왕의 첫발을 내딛는다 어 마왕의 첫발을 내딛는 거는 저장 후에 내딛는 걸로 저장이 빨라서 정말 좋네요 가자 저장 되고 있는 거 맞지? 같은 그림이 뜨는 거 같은데 미 간문 스타트 으리보재구 어 이 간문이구만 문이구만 저 이제 붉은색이고 저기 세 배로 세진다 아 이제 법사도 생겼고요 저 붉은색을 깨버려야지 자 너 여기서도 공격 안돼 잠깐만 잠깐만 야 너 나중에 와봐 아 나중에 올게 아니지 그냥 여기서 그냥 와서 확인해보면 되구나 여기까지 와봐 공격되냐? 근접밖에 안되네 얘는 그냥? 마법사는 근접밖에 안되나봐 스킬 있니? 자 이거는 리치가 안되서 없는 거겠지 하여튼 나 니가 아야야야 이동하고 니가야 알아서 공격을 하시오 검사를 시작하자마자 법사로 키우는 수준 자 공격해 아 이거 못하냐 지금? 됐어 그럼 너 하지마 쇼코시가 해 그냥 하자마자 공을 올리자고 그리고 우리 삼치킨은 다음 턴을 소환하겠네 어 남자였어? 똑같이 생긴거 같은데 야 턴 종료 들어와봐 들어와봐 내려오셨다 이거지? 아 이게 체력이 8이구나 와 얘는 그냥 딜이 안박혀 이동해서 붙은 다음에 스킬이 그럼 없는거네 그냥 아예 지팡이를 든 것만으로 뭐 쓸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너는 너가 깨라 어 너는 데미지가 세니까 깰 수 있겠지 너는 한번 더 때리고요 너는 스킬이 있는거지 그러면 어 힐이 있는거네 여기서 대기하시구요 대기하시구요 어 됐어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우리 세례군 얘가 7이었으니까 한번 더 때려주시구요 보조해주시구요 라이언군 새로운 지팡이라면 혼자 죽일 수 있지 않을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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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와줄 이유가 없지 밀리언군 가자 아 총 겁나 쎄 보여줘라 이 데미지만 넣으면 돼 그렇지 얘가 더 잘 깨는 것 같다? 레벨업 어! 어! 콤보 공격했어 와아 잘 싸우는데 아 이거 다 터지는거 봐야되네 어 저기저기 뭐있어 뭐있어 어 야 빨라빨라빨라 재밌는데 어 옛날 감성나고 좋은데 어 나 이런거 살짝 좋아하거든요 좋구만요 맘에 듭니다 아이 고정도는 안되지 힐 한번 써보자 준비해 어 힐거리 어느정도 되니 어 힐거리가 좀 짧군요 어 힐거리가 좀 짧군요 이게 뭐 힐런데 이정도 상관없지 힐하자 데미지 얼마 들어왔었냐 기억이 안난다 야 너 왜 공격한거야? 어 표시가 좀 이상한데 너 왜 공격한거야? 혹시 모르니까 공격해두고 너도 잡겠지 잡겠지만 하는김에 해 개시 힐 어어 지팡이 겁나 약해 스킬을 배우고 싶은데 스킬을 어떻게 배우지? 자식들 저거 단종료 지금 안에가 빛나고 있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야 왜 이러냐 이거 이동해 야 너가 너무 세다 그 총잡이가 너 미만 잡인데 솔직히 말해서 너가 지금 정점인데 펭귄쿤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키 없나? 엄청 옛날 게임 많나봐 집어던져 한번 총잡이 총잡이 집어던져서 한번 쏴봐 쏘자 쏘자 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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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날라가냐 어디까지 가냐 던져 던져 던지고 야야야 정신 차려 잠깐만 잠깐만 정신 차려 클릭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돌려 아 이렇게 돌릴 수 있네 아아 마우스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네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돌려도 클릭이 안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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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법사 쟁동개시 아냐아냐 너도 던지자 야 너 어디까지 날라가니 저기 던져봐 겁나 쎄 뭐야 흐흐흐흐흫 근데 그건 계속 의미가 없잖아 너 여기 있어 뭐야 오오 궁수를 무시해 제일 센 반격 좋구요 반격 데미지 더 센 거 같다 전부 다 전부 다 저기요 아 클릭이 잘 안 되네 이 게임이 어 여기 계시는 분 바로 머리에다가 구멍 뚫어드립니다 바로 머리에다가 구멍 뚫어드립니다 잘 가시구요 턴 종료 아 쉬워서 좋다 가끔 이렇게 편하게 게임해야지 턴 설마 안 닿니? 아이씨 야 잠깐만 너 공격기 잠깐만 야 공격된거야? 됐나보네 아 뭐해 턴 턴 턴 여길 누른 적이 없는데 뭔짓이야 어 야 너 진짜 너무한 애지 저건 좀 아니지 머슬 머슬 대사도 없어 깼는데 잠깐만 어떻게 스킬 배워 스킬 알려주세요 아이템계로 이동 아 저거 지금 갈 데가 아닌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꼴을 보니까 꼴을 보니까 전비군 저기요 스킬 스킬 어떻게 스킬 어떻게 배워 야 나 그거 아 그거 법사 하나만 만들어줘 펭균 많이 죽었으니까 가버렸어 야 새로운 힐터를 만든다 법사 내놔 와 만화를 많이 먹네 얘네가 어 얼음할래 제 아, 왜 이렇게 귀찮지 만드는 거? 글씨 만드는 거 귀찮지? 아, 이거 다섯 개 빼야 되는구나, 기존 능력치에서. 그럼 공격을 빼자.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법으로 싸워. 몰라, 몰라, 몰라. 쿨. SP4 들어가고요. 세 번 쓸 수 있네? 얼이 합류했습니다. 얼군 가자고. 얼군만 믿겠어. 창을 하나 사야겠는데. 딜 박으려면. 어, 창이 없네? 이게 제일 센 거야? 이거 갖고 있지 않나? 아, 아니구나. 아, 별 필요가 없다. 내 생각에는 총잡이만 있으면 돼. 필요가 없어. 센 곳도 아니고. 저장이나 하고 가죠. 데미지도 안 입었잖아, 별로. 펭귄 없어도 되고? 가자. 보내줘. 축축 가자. 축축 깨자. 멋진 성인 데요. 멋진 성인 데요. 아이아이사. 성이 왔는데 뭐 없는 거냐? mpc 같은 거? 이런 씨. 가자. 아, 근데 저기 뭐 얼마나 있는 거니? 바닥이 파란색인 거야? 뭐야? 빨강 변화. 빨강이 있어? 바닥에 지금? 왜 있는 거야, 이거? 노란색이랑 파란색밖에 없잖아. 초록 변화. 빨강 변화. 바닥에 파란색밖에 없는데 이게 왜 있는 거야?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공격하시고요. 에트나, 에트나, 이리 와. 이동해, 이동해. 에트나, 그냥 싸우게 할까? 펭귄 던질라 그랬는데. 펭귄 한 마리 있어야겠지? 아, 밀리. 맥시밀리언이 살아있네. 자식 깜찍한 녀석. 총은 한 방이지, 어차피. 이제 때려. 분산해, 딜 분산해. 얼이 나와서. 법 딜 넣자고. 쿨. 공격! 공격 개시. 어, 뭐야? 한 방이야? 야, 저 활 너무 약하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법사 같지 않지? 아니, 지금 지팡이를 드는 의미가 없잖아, 지금. 뭐야? 아, 야, 죽을 뻔했다, 쟤. 와, 저렇게 쎄? 쇼컨냥. 특수기술 써주세요. SP 얼마나 있냐, 너? 어, 한 번 더 쓸 수 있네, 이거 쓰고? 좋아요. 아, 역시 제가 약해, 지금. 템을 맞춰줘야 돼. 창제비가. 저기요. 쓴 거 맞니, 힐? 힐 안 썼구나. 여기 쓰면 못 쓰나 봐. 속성이 있네. 윈드에 이제 약하고, 아이스에 강하고. 파이어에 약하고, 아이스에 강하고. 너는 파이어에 강하고, 윈드에 약하고. 아이스에 강하고. 아쉽게 의미가 있는 거야, 저거? 얘들아 올라와라 이 중 왜 이렇게 못하니 개시 레벨업 합체기술 합체기술인데 총 한발이랑 비교해서 비슷한거 같은데 저렇게 터진다고 뭐야 가자 다 불러와 아 아 애트나 소멸 너 집어들 수 있지 일로와봐 돈을 줘라 주인님의 복수를 해라 아 이걸 갖다 던지면 어떻게 되냐 다 터지냐 막 어어어 야 잠깐만 잠깐만 범위 왜 그렇게 좋아 싫어요? 지겠는데 아 뭐야 턴 정렬하면 어떡해 아 공격하는거 턴 정렬해도 나왔구요 방탄복이 겁나 좋다 방탄복 겁나 사귀네 야 처리해 알아서 몰라 야 왜 갤 때리냐고 킹받네 진짜 던정레도 때린다 그랬지 레벨업 가자 준비해 준비해 싸주길 준비해 한방이고 쟤는 너는 어차피 데미지 안 들어오잖아 이동해 이동해 쭉쭉가 방어 방어도 있네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왜 그래 한번만 누르고 던정렬 안죽네 총을 사냐겠구만 어우 예 개 개삭인데 힐 좀 해줘 이렇게 하고 이동하면 힐 못 받나 쟤한테 맞아도 안죽겠지 여태까지 잘 피했으니까 트리플 히트 목표를 향해 사면발 아 이건 근접인가 보다 해봐 쟤 괜히 데려갔다가 맞을까 무섭다 힐 힐이 안됐네 아 아 이거 이거 안되겠구만 얼음의 힘을 보여줘야겠구만 얼음이 약하구만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설마 싶은데 공격하고 있는 거야? 뭐 표시가 안 떠 그렇지 게임이 뭔가 이상한데 불 끈진 두 주먹 돌아가야 된다 한 번에 다 깨져야 했는데 안되겠구만 희내주세요 우리 전부 다 힐 해주세요 전원 회복 안되겠어 경품 수령 뭐야 머슬 머슬 야 방어력이야 일단은 총을 하나 사고 제일 대미 센 걸로 이걸로 내놔 그리고 기사의 창 하나밖에 없네 이건 내놔 단골 랭크 상승 단골 랭크라는 것도 있어? 뭔가 이것저것 많이 넣어놨다? 기사의 창 좋고요 데미지 많이 올랐죠? 너가 진짜 데미지가 세다 미친놈인데? 별로 오르지도 않아 심지어 총을 한 놈 주자 야 총 잘 쓰는 애 없냐? 아 야 총 스펙 있는 애 없어? 아 얘는 몬스터라서 그런게 없나보다 어 너가 총이 디네 그러면 승려 써 승려한테 주면 되겠다 이거 있는거 아 야 조컨냥 마개 마개총 받아가세요 아 설마 얘 약해진거 아니지? 아니야 분산했잖아 방어고사야 돼 꺼져 팔려줘 자 팔아 아 이건 이건 안돼 이거 쓰는 놈이 없잖아 격투가 같은거한테 줘야 되는거야? 다 필요 없고 좋아 아이템 다 사서 방탄 조끼 하나 주세요 와 이거 뭐야 이게 왜 올라가 이거 법사 주자 법사 죽을거 같애 다음에 그래서 맞으면 죽을거 같으니까 우리 얼군 야 마나도 올라가기 때문에 디펜서도 올려주고요 가자 좀만 더 채워줄래? 고마워 금방 질리겠는데 벌써 좀 지겨운데 마을 레벨 100이라 그러니까 뭔가 되게 쎄보인다 야 안쪽에 300넘네들이 있는데 키스의 복도 빨간색이 어딨는데 빨간색이 어딨는데 아 됐고 야야야 왜이래 이거 아 왜이래 지팡이 맛좀 보여줘라 마법은 어떻게 쓰는건지 좀 진행을 해야 나오는건가 모르겠단 말이지 강력한 푸르네일 양을 지오심볼 쇼코토 쏴 지오심볼 어린 여름 여기 두면 안 맞겠지 즉수기술 쿨 깍두기 깍두기가 좀 센가보다야 34야 체력이 34야 체력이 에트나 새로 무기 했으니까 너도 와서 때리고요 에트나는 좀 뒤에서 때려도 되나 창이라서 때리시고요 세례가 여기 있어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좋아 개시 합체기술 합체기술 의미없어 쿨 쿨 아 겁나 약해 파랑색이라 강한가 보다 저기 에이 뭐야 어 잠깐만 승려가 안 때린거 같은데 잠깐만 승려 승려 안 때린거 같은데 아 저기 깨져서 못 때렸나보다 아 콤보 안되죠 방탄복이에요 걔는 좀 위험한데 걔는 좀 많이 아프다 얘는 내 생에 죽었고 아 여기 없네 총잡이만 살리면 총잡이가 혼자 다 죽을거 같다 팀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 예예예 왜그래 다른애를 힐해주면 어떡해 개시 어어 사면 좋았으 레벨업 좋구요 총이 짱이야 좋았습니다 지방 안 덤빈다 이거지 와 여기 좀 쎄보이는데 얘 마업사 아니야 불마업사 얘는 뭐 전사겠지 뭐 얘가 궁수 아 궁수가 체력 37이나데 뭐가 이래 일로 가서 한번 때려보자 때려지냐 쟤 안되네 안되네 그러면은 보티스 때려 보티스가 좀 약하네 쟤가 내려와 한 번에 안 죽겠지 얘도 보티스 너희는 일로와 비례침 내수를 깨뚫는 기술 내수를 깨뚫는 기술 자 너거들은 방어하고 오우 야 쎄다 레벨업 하하 야 범위 바깥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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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저걸 아슬아슬하게 버티네 아 이거 아닌데 야 안되겠다 나와라 야 나와 겁나 세네 활잡이인데 붙어서 때리네 심지어 위험한데 느낌이 아 이거 정면으로 던지나요? 그럼 못 던지는 거 아니야 저기까지 얼 때려주고 냉기 저항 있냐? 냉기 저항 없네 아씨 범위 좀 봐 아 백혐입니다 냉기 공격 개시해 호롤럭 호롤럭 합체 기술 쓰지 말고 혼자 때려 그냥 저 위치에서도 합체 기술을 쓸라 그래 야 설마 야 야 야 앞에 있어도 그렇게 맞을 수 있어? 저 몸으로 막아주지 씨 그래서 수가 죽으니까 더 편해졌어 어차피 나는 텐귄들도 있고 잘 됐어 라이언 나와 일대 쓸라고 너거더를 숨겨놓은 곳이야 이리와 백시밀리언 예스 어메 천천한 거 보소 힐러 받 참 딜 겁나 세네 솔직히 총잡이랑 둘이서 잡을 것 같긴 한데 좀 짜증나네 됐어 넘겨 왜 안돼 레벨업 폭탄 던져? 아 위치 왜 저러네 진짜 이거는 너 화져있냐? 화져있네 네가 그냥 가서 쏴죽이면 되는 거 이리 못 넘어오는 거 아니야? 어디로 지나가는 거야 여기는? 가는 길이 있어? 아 없어 못 때려? 가서 방어나 해 어차피 딜도 안 바뀌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들어와 파이어 들어오냐? 파이언 들어오네 자 둘이서 다 잡자 아니야 도끼 던지자 뭐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뭐했어 지금 야 너 뭐했어 뭐했어 지금 너 지금 뭐한 거야 야 뭐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야 잠깐만 야 너 뭐한 거야 지금? 아이씨 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뭐지? 야 이리와 아 아 아 여기까지 못 오니? 개술못구나 2대0 폭탄들 뭐한거에? 뭐 걔를 왜 때리는거야? 아 나 안죽었다 겁나 신기하네 야 나까지 다치네 공격되냐? 던진것만으로 공격이 안되네 이동을 하고 아까는 대체 왜그런거야 이유가 뭐야 제일 강하다고 지금 반역하는거야? 어 쟤도 들어가네? 쟤 마나보다 체력이 더 많아 어어어 야 12 5번 야 뭐야 야 갑자기 그러는게 어딨어 보여줘 쟤가 비두어구나 비두어군 좋구요 에이 안되쟤 어디서 탕맹의 질이야 탐린군 그렇지 큰일났다 재미없다 짠 아유 치료나 해줘 전원해보 적잔하겠는데 이러다 댕댕이 울어 포옹의 방 포옹의 방 여기가 끝인가 여기가 끝인가 뭐냐 예의를 모르는 자로군 바이오스 바이오스 마개는 내가 계승한다 그래서 얘를 없애러 왔다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 중간버스 좋아좋아 빨리 싸우자 나는 빨리 뒤로 가고싶어 이 너머로 이 너머로 가고싶어 중간버스의 이름 아 이 불에 강하고 얼음에 약하네 야 드디어 때가 온거냐 어리 어리 나설 때가 온거야 정에만 보내자 일단은 라허르 이동해 아 이거 뒤질거 같은데 잠깐만 야 너무 많은거 아니냐 심지어 그것도 없어 그 돌멩이도 없어 쇼콘냥을 아껴야 될거 같은데 여차할델 대비해서 프레데일이 은근히 몸이 안되는데 체력발로 지금 자연스럽게 버티고 있단 말이지 에트나를 보내고 하나 터뜨리자 자 셀에 넣어 셀에 탄 간다 집어들고요 가자 여기 던지면 다 맞는거 아니냐 그렇지 딜좀 봐 미쳤어 뭐야 너를 먹이로 주자 얘 때려 흐어 하ICH 야 못 주겠... 못 죽였다고? 윈드 130 뭐야 90 뭐야 뭐야 야 그런게 어디있어 둘 잡았고 레벨업 했고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이거? 죽은 적 없어 모르겠네 쟤부터 죽이자 일단 윈드부터 쟤 못 죽일 거 아니야 딜 너무 센데 쟤 개요반데 툭속기술 야 잠깐만 야야야 잘 물렀어 잘 물렀어 자신을 때리는 놈이 어딨니 취소 좀 해줘 어 좋아 잘했어 툭 툭속기술 뭐야 전용기술이야? 때려봐 근데 저정도로 데미지 들어오면 내가 뭐 할게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단타용으로 아껴놔 여기다 몸빵시켜 툭속력 야 뭐 데미지 저거밖에 안 박혀 뭐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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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야 폭탄 던져 아 폭탄이 없다 지금 레벨 4짜리를 지금 이렇게 못 때린단 말이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 나도 왜 없나 했네 여기 있었구나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넘어가 왜 이렇게 센가 했네 난 뭐 잘못됐나 했네 아 잡았고 일단 플레이어 턴이야? 아 이거 안 지게 만들었나 보다 그냥 쟤만 겁나 센가 싶더만 저런 비밀이 있었구만 나 왜 안 깨져 저 한 번 맞춰보자 아 아 왜 이렇게 범위 좁냐 이거 아 씨 방어 나 해 와 세 개를 다 터뜨려야 되나 봐 줄긴 하네 저기 잠들었어 턴 종료 턴 종료 어 쟤 왜 안 떼졌지? 야 뭐야 원기용 뭔데 이기는 거 아냐 내가? 아 범위 진짜 진짜 좁다 이렇게 좁을 수가 있냐 트리플 하이트 한번 해봐 여기다 가면 설 수 있는 거야? 저기다 설 수 있는 거야? 아 범위가 이렇게 제한돼 있냐 힐 주고 힐 주고 와 쎄네 얘 반격 반격 재반격 야 아이 오반데 이거 한번 깨보자 깨면 근데 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세이브 하고 와서 다행이구만 변화는 안 되네 그냥 능력치만 떨어지는구나 한번 잡아봐 궁금하다 나도 지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게임 오브인가 다행이다 아 저에게 다행이다 아 하나여 기옥사 뮤직 어? 아 얘가 마왕이 되고 엔딩나는 거야 그냥? 저기요 스킵 없어? 어? 야 댕댕이나 보고 와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 앵간히 해 뭐야 이게 지면 이걸 다 다 봐야 된다고? 안 봐 게임 삭제할 뻔 했어 나와 이 절대 안 진다 이제 대충 알았다 어떤 느낌인지 겁나 졸렬하게 나오네 딱 돼 딱 돼 이제부터 한 번도 안 지고 다이렉트로 간다 너무 노잼 노잼 하면서 했는데 어 제법 세구만 중간 보수라고 야 손 얼마 있니? 50원 있어 일단 방어는 필수인 것 같고 근데 방어가 돼도 그 데미지는 내가 어떻게 못한다 일단 판매를 하자 어 야 없네? 가야겠네? 어휴 가자 가자 아까 보니까 이렇게 던지면은 아 야 야 야 야 이거 아니야 던지면 이길꺼 하거든요 던지면 이길꺼 하거든요 저 스킵 좀 해줄래? 하아 나니모노다 택테리 히토로 스킵돼 타워 스탑 스탑 케로 스킵되나? 아 바이아스? 위인 비트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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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된다 진짜 이렇게 이겨야 된다는 거를 절실 느낀 적이 없다 내가 투척 세 번 던져서 얘네 죽이고 가는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널 여기다 매치하고 세례를 라이언을 보내 라이언을 집어들고 던져 던져 어 에트나를 일로 보내고 세례를 일로 보내 집어들어 던져 야 이거 좋은데 어 좋아 어 이거 죽이겠다 이러다? 쇼컨 너 들 수 있냐? 아 쇼컷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얼을 보냈어야 됐나? 맥시밀리언 이렇게 깨는 건가 혹시? 둘 수 있네 인간형은 다 들 수 있나보다 야야 여기 던지면 안 터지지 않니? 서지니? 서지네? 어 야 체력 아슬 야야야야야야야 알지? 여섯 배워도 한 방은 들어가자 솔직히 말해서 댕댕이 같이 울부짖고 이거든요 지금 내 생리를 예상하고 있는 건가? 트리플이트 도끼투와 좋아 얼 넣어도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애초에 얼이 때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네 선정요? 도끼구나 도끼가 아니라 어 좋아 지금 배수 받는 놈들 다 죽였죠? 아아 힐러 없이? 힐러 없이 가 힐러 없이 가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얘네 다 내성 있는데 야 그냥 빠져 찌그러져 있어 왜 갤 노려 더러운 놈아 가서 저거 다 푸시자 와 너 진짜 멀리 이동하는구나 쟤는 뭐 껌같은거 매겨서 회복시키면 되는거 아니야 턴 종료 아니 저걸? 온다 온다 야 온다 아 안돼 어 좋아 반격 잘 생각해 일단 너는 먹어 아이템 먹고 와 이게 또 차이가 있네 껌끼리 먹어 오오 다음 여기까지 왔을 때 쏘면 되겠다 일단은 이걸 깨고 그럼 저기요? 너 뭐했어 방금 뭐했어 야 너 뭐했어 아무것도 안했지 어 놀랐잖아 그래 자 깼고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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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다 너는 아 벌써 벌써 쏴 보니... 씨... 한방이라고요? 아깐만 일로와봐 돌아버리겄네 일단 하나 깨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2대1이면은 얘가 방탄이 있어서 이길 것 같은데 와 일로 온다고? 야 그래 덤벼 그냥 깨 그냥 깨 그냥 깨 학교로 한 거 해 어차피 내 생각에는 쟤 버... 걸럭 이겨 호르럭 와 저게 지금 들어간 거라고 더 들어간 거라고 저 데미지가 미쳤네 진짜 흠... 구데기잖아? 야 탱김 던지는 게 낫겠다 이씨 너무하네 진짜 준비해 준비해 죽일 준비해 좋아 불러와 이거 뭐 특수 기술 맞는 위치 아니냐? 트리플 히트 와서 나도 특수 공격 플레임너클 예에헤에스 스읍 와 센데? 자식 제법이잖아 야 그러지 말자 주먹이니까 여기까지 오면 못 때리겠지 일로와서 한 번 더 던져 트리플 히트 나는 이동해서 이긴 것 같다 골을 보니까 30 그렇지 반격에 반격 골 때리네 진짜 얘 뭐야 기절이야? 그냥 아예 도망가 안 닿지 아야야 뭐해 야 뭐해 아 개놀랐네 씨 방어해 좀 다이다이 하다가 막타 치러와 있어야 되니까 쟤는 그렇지 이번에 이번에 못 잡지? 어 방어나 해라 어 다음 턴에 잡겠지 야아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장난하냐? 먹어 먹어 40 남았다고? 지금 때려도 못 잡는 거 아니야 트리플 샷 있어 지금?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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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됐어 두 칸 여기지? 죽이자 야 죽이자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어 중복되지? 좋아 끝 중부 잘 가고 엮여웠고 우리 사이 역겨운 승부였어 댕댕이도 울부짖고 있잖아 쟤 왜 이렇게 짓냐 보고 와야겠는데 어차피 생방송 지금 시청자 수가 없기 때문에 끊고 가죠 한 번 아우 됐다 갑시다 이 새끼 오리 고기도 안 먹네 이제 아유 간나 새끼 껌 맡기자 야 너 껌 아 너 안 먹었어? 먹으라고 와 뭐하니 아 너 뭐 데미지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쟤네한테 여섯 배였기 때문에 들어왔던 거 아니야 싸워봐 덤벼 들어와 어? 어 그렇지 보내줘라 야 한 명씩 딱 보내줘라 특수 기술 쓰면 한 방 아니냐 야 되지? 야 반격까지 해서 총잡이 쏘러 가겠어 그렇지 잡고 음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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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주인공 파워다 야 800원에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가 뭐야? 입을 빠진 것 봐 반드시 갚아주겠다 에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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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빨리 옮겨 펭귄 아 다음 남은 그의 이미 내가 던졌는데 뭘 임무와 끝나 그 약을 먹고 살아있다니 에트나가 배신을 했구만 자식 쓸모도 없는게 폭탄 3개 갖고 왔기 때문에 봐준다 예고하지마 바로 들어갈거야 뭐 예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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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의식을 추구하고,魔王의 지위에 의해 지키는 체낙에 의해 주신다! 도대체 죽지 마. 사효나야, 천국! 천국의 재산과 권력은 모든 엣도나가 받을 수 있다. 너무 무언가. 다음, 최종 시국 미소제 악마 엣도나, 2화, 여왕 엣도나의 생명! 마가이의闇에 미소제이舞을 수 있다. 이 큰 큰 웃음이야. 어 조정까지 깨졌다 저장합시다 자동저장이네요 좋아 좋아 천계 천사라 불리는 자들이 사는 세계 그씨 빨리빨리 못 넘기나? 예로부터 마계 천계 인간계는 이 넓은 우주 어딘가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소리 100%로 키우자 마계와 천계의 접점 아으 시끄러워 내가 뭐 클릭 안해도 지가 알아서 그냥 조용해졌다가 시끄러졌다 그러네 천사도 있군요 얘기를 잘 들어라 얘기를 잘 들어라 명령한다 왕을 암살해라 얘 아빠 아니냐? 천사 후보생 어 동료인가 보다 승려 같은데 딱 느낌이 근데 천사가 해를 주면 죽는 거 아니야? 여기야? 여기가... 그것만 해도... 나랑 나랑... 응 응 저... 아 나 약 좀 먹어야겠다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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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보험 처리도 했겠다 약만 꾸벅꾸벅 열심히 먹어야지 왜 그런 녀석을 보냈냐고 따지고 있죠 왜 그런 녀석을 보냈냐고 따지고 있죠 프론에게만 맡길 수 있는 임무다 어 언제 왔대 처음에 잠들었던 방으로 막 아우 어 acute 자기가 닌자다 응 x2 별내용 아닌거 같구요 아우 번쯤 systemic 뭐 이거 제목 정해졌다. 씹더게임 노래가 참 좋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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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템포가 굉장히 느리던데 전투가 아 나 좀 빠를 줄 알았는데 디자인 보고 암살잘 추적한다 나는 돈 쓰러 간다 꺼져라 저장하자 아 따로 갈 길이 없구나 외비기 다구만 아 따로 갈 길이 없구나 외비기 다구만 화이트 맨아 조끼 좀 새로 들여와라 아이씨 눈치가 없냐 외비기 다 외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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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Beast 외비시 외비기 외ek 야 너 귀족이었냐? 대사도 없는 놈이? 야 에트나가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거? 아이템 좀 보자 에트나 창까지 있는데 데미지가 너무 낮아 아무리 하나 사고 너 옷이야? 입을 수 있냐 이거? 어 입을 수 있네? 얘네는 됐고 야 솔직히 아물렛이 좀 손해내 이러면 너는 입어야겠다 프레네일 사실 메인들이니까 아냐아냐 무기 사자 무기 야 무기 내놔 아 이씨 고민되네 솔직히 펭귄 거는 맞출 생각 없고 폭탄이니까 힐러용 300원 있지 이리 가자 힐러도 총이 있긴 하니까 법사용 템을 주고 이걸로 가자 힐러한테 방어 방팀 하나 좋아 이거 하면 힐량 올라가냐? 속도 올라가네 이거 하면 마나가 올라가네 단골 상승 단골 상승 단골 상승하면 뭐 어쩔 건데 아이템 싸게 주는 거야? 커머너브 깰 수 있구나 야 솔직히 이게 훨씬 좋은데 그걸 왜 끼냐 방탄 조끼에 프로덱터 됐어 됐어 너까지 프로덱터는 필요 없고 쇼컷이가 프로덱터 필요하다 돈 깔끔하게 다 썼고요 지금 파티가 총, 창, 검 폭탄 셋 그리고 힐러 법사 여덟이네 두 명 더 할 수 있네 아 다 아껴 놓자 두 명 더 할 필요 생각 없고 지금도 많아 정신없어 헷갈려 어디로 갔지 여자의 얼어붙은 대어로 전송했습니다만 그렇구만 암살자 잡으러 왔다 와 좀비 있어 힐러 있고 이번에 그거 없네 소울 확실하게 없는 거 그치 숨겨놓은 거 아니지 자식들 이거 말이야 미심쩍단 말이야 저기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플랜헤일 올라와 쏜다 더 다 나와 데미지 얼마나 올랐나 궁금하다 많이 올랐겠지? 아 뭐야 왜 왜 빠졌어 너 일단 이렇게 하고 폭탄은 네비 두겠습니다 그렇지 안 죽어 이걸 맞고? 에반데요? 야 방어 맞췄어 지금 튼튼해 방격해 아 좋아 일단 쟨 딸피니까 에트나한테 잡기하고 너 뭐 냉기 저항 있냐? 아 씨 아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 냉기 저항 없는 건 없니? 딜로 찍어 누르자 아니야 이거 스킬 쓰자 트리플 히트 닫잖아 뭐 안 닫는 척이야 뭐야 왜 이래 닫잖아 야 범위에 들어왔잖아 고저차? 아 미친새끼 공격은 공격되네 어른 찌그러져 있어 방어나 해 아야 뭐해 빨리 찌그러져 뭐하는 거야 레벨업 그렇지 쏘고 그렇지 깔끔 야 좋다 야 저렇게 관객 들어가니까 바로 에트나 잡으면 되잖아 잔누놀이고요 빨리 빨리 끝내주자고 아 이거 거기로 왜 가니? 아 미쳤냐 진짜? 뒤지고 싶은 거야? 왜 그걸로 가는 거야? 빠꾸 빠꾸 그렇지 아 이거 빠꾸대는 거 너무 좋다 진짜 까먹어 쑥쑥쑥 뭐 있냐 너 한번 해봐 많아도 적게 먹네 아 너 방어력 후달려서 좀 무서운데 좋아 하나 잡고 때리고 비례침 오오 딜 괜찮은데 야 총잡이도 꽤 쎘어 이번에 비례침 쏘면은 뒤로 가는구나 야야야 웃기지마 야 진짜 그거 아니야 아 아 이걸 버티네 이건 죽여야 된다 마나 올랐으니까 잡지 않을까 너가 일단 때리고 어차피 맞으면 둘 중간 죽으니까 죽여 죽여서 뭘 못하게 해 아 진짜 범이 짧다 너 진짜 심한데? 아 그걸 왜 가 이씨 아우 이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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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업 겸치도 막타친놈 먹는건가 너나 먹는거겠지? 알아서? 조리깨 조리깨 만들었겠지 굳이 조리깨 저색 너 혼자 남았니? 이번 이번 전투 깔끔했다 공캐 뭐 안에 왜 얘네 뭐 할라나? 막 회복하고 그럴라나? 살라고? 에이 뭐야? 끝 300원에 방탄초끼 야 방탄초끼가 나와? 야 이건 입어야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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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해 와 200원 남네? 아 근데 저 얼음 맵이라서 얘가 얼음 마법 쓰는 애가 의미가 없다 나는 지옥이니까 불지옥 같은데 갈 줄 알았는데 무슨 얼음 마법을 써 미친놈들이 야 야 믿는다 데미지 어 여기도 탈 수 있네 어 데미지 올려주는구나 못 끼고 더블총 더블총 안되고 없어 야 얼 믿는다 야 너 방감해도 딜 들어가야 돼 아이템 내가 준게 있는데 어? 사실 매교준 아이템이 있는데 방감한다고 안 들어가는 거 오바야 아 예 여기 썼네 진짜 어? 너는 더 잘해? 넌 더 잘해? 유나 잡자고요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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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환사였어? 어 와 뭐야 이런 걸 소환하면 어떡하냐 그쪽의 상황은? 아 목말라 애가 애가 너무 자니까 마왕이 죽은 척 한거 아니야? 애 아빠가 죽은게 아니라 시체같은것도 안나왔잖아 하도 잠만 퍼져가지고 장난아니야 좀비만 잔뜩 있는데 아 뭐야 이게 뭐냐 이게 아 수준 진짜 야 나와 아 저렇게 맞추는구나 아이씨 아 저렇게 맞추는거야? 아 맘에 안드는데 이건 좀 야 너 빠져 그냥 때려 마나가 아깝다 야 하긴 좀비만 낸게 쎄야지 근데 너무 좀 엮겹네요 아 이거 한컨 나오냐? 한 마법 써봐? 이 정도면 죽을거 같고 쟤는 아 안 죽을라나? 뒤로 부족하면 니가 태워버려 얼려버려 좀비도 얼려죽일 수 있는 그런 아 야 진짜 극혐이야 너 진짜 안 빼 뒤로? 어디서 이씨 클릭이 안돼 고주차 때문에 못 때리는거 아니냐 여기로 오면은? 좋아 종료 9데미지 25데미지 얘를 왜 때리냐? 와아 데미지 주기에 의미가 있는거야? 얼 빼야겠는데 그냥? 너무 쓰레기인데? 얼 그냥 체력도 삭제 해버려야겠는데? 나머지는 방어도 높아서 문제없고 야 뭐야 너 뭐했어 방금 잘했어 야 야 쟤 방탄 조끼 입으네요 엇 아 찐거 아니지? 한찐 잡으면 돼 와아 시계 박는데? 사실 뭐야? 주인공은 캔슬됐어? 아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 너가 얘 때리고 특수기술 박아 특수기술 박아 지금 잡겠지 뭐 저기요? 아 뭐야 그걸 못죽여? 야 좋다 플레임워클 저기 범위기였다니 하긴 디자인은 충분히 범위인데 이제 죽었고 안 죽었어? 나야 황성하지 둘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트리프샷 박아서 죽여 안 되냐? 아 안 되네 데미지 겁나 났네 근데 어차피 이긴거 같긴하다 솔직히 말해서 결국 둘이니? 야 애트북 왜 있는거냐 쟤 더럽게 약한 놈이 탱이라도 되던가 야 순 세 발 쏘는게 의미가 없네 15가 박혔는데 2대2면 무조건 이기지 빨리와 빨리와 아 다 거기에? 어 개이득 의도치 않은 개이득 여기서 얘 때리고 뒤로 가서 때리면은 둘째 놈도 오겠지 뭐 지팡이로 잘 싸우네 숙련도 막 쌓였겠다 이제 저 마법 언제 알려줄거야 플레임너클 데미지가 혹시 내 지팡이보정을 받은건가? 그리고 센건가? 46 들어가는거? 아니면 얘가 그냥 화자가 낮아서 46 들어간거야 뭐야 좋아 파워벨트 파워벨트 뭐야 여나 내놔 와 더 손해 봤잖아 지금 만들어야겠어 화염독로를 야 너가 스승인 거잖아 빨강해골 평범 소질 보너스를 받네 5, 3을 빨골이네 결정 우리 빨고리 야 솔직히 너 살아야 돼 와 이거 어떡하지? 디페스 줄까? 디페스 결정 합류했습니다 좋아요 너 말이야 빨고리 승격시험 더 상급 악마가 되기 위해 너무 과혹한 거 아니냐? 근데 저거 좋다 아 이거 옛날에 그 파렌택틱스랑 비슷한 전투를 하는 게임입니다 장비나 바꿔줘야겠다 얼 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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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거를 다 빼서 괜히 줬어 얘 개 쓸모없어 무슨 냉기저항이 다 나와버리냐 나중에 언젠가 쓸 날이 오면은 그때 쓰는 걸로 한번 승급시험 실어봐야겠는데 가자 잠깐만 세이브하고 승급시험하다가 레벨업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혹시 그 의원들로부터 돈을 거둬준다고? 아 만화로 필요 없고요 상급 악마가 되기 위해 승급시험을 치릅니다 넥킬터 번 치러보자 주인공 승격시험 승급시험 이기수이치 이 정도는 승급시험 못 이릴 것 같다 야 턴 넘겨 먼저 오라 그래 좁은 길목으로 싸우게 야 거기 뛰어넘을 수 있어? 어 어 야 딜 안 박힌다 딜 안 박혔다 깬다 이거 잘가요 다음 자식 여기 있으면 올 것 같은데 아냐아냐 죽여 빠꾸 없다 어차피 딜 안 들어오니까 다른 놈 잡을 걸 그랬나? 어차피 나는 이제 어 얘 그거네 불레성이 아니네 자식 건방팀이었어 얼음이 강하구만 그렇지 버티면 돼 그렇지 플레임 너클 플레임 너클 야 승급이냐? 승급하면 어떻게 말하려나? 궁금한데 승급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는 어떻게 안 써놨냐? 게임에 합격했습니다 저기요? 어? 어어? 어어? 하늘자 배기 검 특수 기술이야? 어 안 써 지팡이의 길을 걷는다 빨고리도 잘하면 되겠는데 야 잠깐만 방어린 몇이야 지금 59 아니 씨바 조끼 입었는데 왜 이렇게 방어로 차이가 나 헉 겁나 세네 100이네 승급해서 그런가? 승급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빨고리를 빨고리 내 생각에 바꿔 못한다 일단 가보긴 하겠어 빨고라 보여주라 너의 힘을 방어해 저 턴을 한 놈, 한 놈씩 끊어 X됐다, 졌다 탁 야, 겸신은 줄 거지? 호로록! 호로록! 와, 겁나 약해 뭐냐? 뭐야? 야! 아,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데미지 나신 거야? 아, 좀 올려보자 하... 씨... 열받아 어떻게 올릴지도 모르겠어 전사를 만들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가자 그렇게는 안 되지 파, 파파야, 파이어, 파파리스크 파, 파파야, 파이어, 파파리스크 선빵 필승 바니라, 바니라, 바니블루 응, 반사 어우 아 아 아 내가 이이 내가 이 방같은 나이 ацию 100만배 소원 백만배로 돌려줄게 왔어 야 그럼 가자 야 솔직히 신고식 해야된다 빨고리 이거는 신고식 해야된다 쇼콘 나와 탱 되지 어느정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맵이? 이상은 왔네 뭐 신발같은거 나왔네 뭐야 이거는 내 밑에 숨겨놨나본데 이정도면 일단 좀비 여섯배랑 싸우는거네 야야 왜이리 진짜 이씨 왜 안돼 K K 눌렀잖아 K 그렇지 에트나 아야야야야야 이동 여기서도 찌를 수 있다는거지 레빗 프레네일 프레네일도 튼튼하니까 뒷놈 때려 저거 잡겠지 빨고리까지 빨고리 나오냐? 거리 나오냐? 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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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선에 나와 불안하다 야 야! 아니지 아 쟤 더럽게 약하네 쟤네 왜와 안 들어와 야아 찌꺼기들로는 힘든가 보다 급나 약하네 아이 너 대각선 찌를 수 있지? 창잡이가 대각선도 못 찌르면서 쓰나 빨고리 나와라 솔직히 너 내가 방어력 올림값 세야된다 한 놈 있잖아 네 빨고리 나와라 솔직히 너 내가 방어력 올림값 세야된다 한 놈 있잖아 한 놈 있잖아 야아 애매한데 겁나 애매하잖아 어떡할걸 이거 같이 때려 쟤 점사 쟤 죽이고 되냐 너? 딜 나오긴 하냐? 진심으로? 아이 범위에 있잖아 얘 왜 못 때리냐고 어 20 어 좋아 아따 깔끔하네 아 아 이거 극혐인데요 아 웃기지마 아 웃기지마 진짜 아 진짜 미친놈인가? 어? 에 에이 씨바 야 졌잖아 왜 저렇게 세냐 이거는 성급 한 놈 줘야겠지 죽어서 걔는 또 심지어 힐러... 어휴 진짜 빨, 빨강이가 하는 게 없네? 이미, 이미 가버린 놈한테 말하긴 뭐하지만? 애초에 동면역도 아닌 거야? 걔는 해구린 놈이? 와, 겁나 적게 차 졌잖아! 나 좀 내보내줄래? 야! 이거 안 돼 생각을 좀 해야 돼 야! 아살 이렇게 될 거면 전사를 내려오는 게 낫거든요? 와, 이거 얼빠지네 그래, 에트나 같던데 승급 한 번 시킬까? 에트나도 노디디다, 어, 좋아 아, 개노딜 복합적인 의미에서 노딜이잖아 일로 와서 때려봐 한 놈씩 불러서 잡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빨강이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딜 박히면서 뭐 방어력 깎인다던가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반격을 하던가 뭐라던가 하지 에트나를 주인공급으로 만들면 어떻게 비빌 것 같은데 아, 딜 들어온다 스탯이 다른가, 얘네들이? 쟤가 우연히 들어온 거겠지, 난수로? 난수네 저기 저기? 저기? 와 그렇지, 다음 턴 아, 돌지마 어차피 결과가 같은데 야, 이동해 여기서 때려 하나 불러와 예스! 레벨업 와, 레벨업 되는 거 너무 좋다 이건 솔직히 진짜 개꿀이다 이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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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설마 어 이번 공격만 버티면 이긴다 와 난수가 야야야야야야 너가 왜 그래 갑자기 뭐야 원하는게 뭐야 사례별째 잡았고 이렇게 올리는게 제일 나은거 같은데 미스 좋아 혹시 모르니까 피래칭 박아 그렇지 안죽으면 된다 이제 그렇지 빙글빙글 찌르기 뭐야 주변 찌르는건가 다 합격했습니다 보자 뭐가 오른거니 합격하면 뭐가 오르는거야 망이 가시는데 내가 뭐 확인을 하고 좀 올렸어야 됐나 목을 묵은 차이야 이게 뭐야 일단 프레네일까지 올리고 뭔진 몰라도 겸치는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겁나 노가다 게임이네 와 프레네일은 쉽게 간다 와 겁나 쉽게 간다 얘는 프레네일 진짜 쎄다 너 왜이렇게 쎄냐 쟤 노려 프레네일은 대충 싸워도 이길거 같다 다 반격하면 되는거 아니야 때릴때마다 딜드 안들어왔다 딜드 안들어왔다 딜드 안들어왔다 딜드 안들어왔다 딜드 안들어왔다 헉 한방 개양아치네 야 얘네들 왜 녀석들이랑은 너무 차이가 심해서 의미가 없다 대체 뭐가 올라가는건데 레벨업한거 레벨업한거밖에 안느껴진다는 겁나 너 왜이렇게 약하니 아 얘 레벨제가 심하긴 하다 승급이 되는게 맞는건가 모르겠는데 봐도 에트나가 레벨업이 되긴 해야되네 랭크가 있네 헉 90이야 오~~~ 이런게 되네 야 이거 묻힐것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난 날 믿어 딜이 안 박힌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핏색에 박자 몰라 몰라 다 뒤지는거야 오늘 다 불타오르는거야 한번 다크림 오 한편에 반격있지 딱 세번 더 아 독이 아프네 이거 안된다 체력도 많다 두부방 컷이 됐으면 몰라도 포기 야 이 랭크는 포기하겠네 씨 야 뭐라도 좀 시켜줘봐 빨고리 레벨업을 해야돼 일대일도 못이기니까 그게 문제네 일단은 그러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 이렇게 하는거야? 아 아 이거를 내가 이걸 하는거구나 오 호기적인 애들이 많은데? 그냥 하면 되는거 아니야 이정도면은? 자수결로? 결과 오케이 연아봐 연아봐 와우 너무 너무 비싼거 아니냐 내가 좀 심했는데 야 잠깐만 야 무기 가져가자 총잡이로 다 밀어버려야겠다 이거 선방필승각이다 1200원을 모아야되네 야 이거 언제 모아 타격룡 지팡이 타격룡 지팡이 대상에 방템 아 독때미지지 독때미지면 방템을 있어도 의미가 없겠구나 무기를 모아야되네 그럼 차라리 아싸리 어휴 야 보스 한번 더 잡아 보스 보스 없다 보스 없으면 돈 적게 주는거 아냐? 아 이거 폭탄돌리기 하면은 솔직히 얻는거 거기서 어긴데 아니야 잘 던지면 돼 에투나랑 둘만 던지자 아깝지 않게 세레랑 라이언을 보내 너희들의 희생으로 내가 강해지고 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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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아 저거 깰 필요도 없어 보니깐 이것만 허트리면은 야 이거는 솔직히 내가 레벨업을 각을 보면은 일단 일단 넌 가 넌 쟤는 잡아야 쟤는 딜 안 박히니까 얘는 죽여야 되고 빨고리를 랩업시켜야 되는데 총잡이는 레벨업기 할 기회가 있고 4칸까지는 때릴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못 때리면은 넌 답이 없는 놈이야 아 진짜 개쓰레기야 야 돌아가 쇼컷 너도 레벨업 해야 돼 나와 그건 종료 일단 아 쟤 개못잡는 건 개오바인데요 야 둘 다 못잡았어 살았다 야 야 야 오바야 아 오바야 손해야 이러면은 나 미친 게임아 와 망했는데 야 이거 맥시밀련 던져야겠다 아 야 빠져 미친 게임 됐어 경험치 얘가 먹으면 이득이야 알았어 잠시 뭐한 거 맞냐 이건 맞추겠지 이거 마무리해야 쟤는 클랩 너클 밖에 없네 없지 이제 동료 얼 꺼져 히히히히 허롱 허롱 야 레벨업였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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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약하다 그 녀석에 비하면 와 너 왜 이렇게 약하니 레벨제가 난다곤 해도 불에 약하니까 비벼놔 그래도 보스만 잡아야겠지 어찌되건 와 이거 한번 해봐 궁금하다 커로럭 커로럭 아이씨 아이씨 미스 3연속 뭔데 이거 오바잖아 지잖아 이러면 나 아이씨 아이씨 아 이거 처음에 너무 그거다 아이씨 너무 욕심냈다 경험치 분산 여섯 배를 너무 야빴다 내가 그러면 아쌀이 여기를 가 좀비 있던데 아 아 아이씨 하나만 가져가면 돼 와 이거 진짜 행로가 다 게임이네 몇 시에 켰지 한 시에 켰나 열두 시 반에 켰나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아이고 적당히 끊어야 되잖아 되는 게 없어요 야 너 거기 아니야 어 빨고리 아 레벨 1인데 괜찮으니까 죽는 거 아니야 그냥 가서 해 죽었습니다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일단 하나 잡고 많이 맞아도 두 대야 와 딜이 들어가긴 한다 1레벨인 거 생각하면은 좋아 합체 기술인 게 좀 역겹긴 한데 아야 무슨 그걸 맞고 죽어 하 이 새끼들이 힐러야 자 자 일이나 해라 흫 딱 파란 택틱스야 흫 먹이는 것도 그렇고 경험치 먹이는 방식도 그렇고 빅녀신데 진짜 이거 마귀냐? 아 이 정도 잡겠지 다 때리자 그냥 그렇지 레벨업 했고 장잡이 하나씩 보내자고 아 거기 닿냐? 혹시 몰라서 한 건데 혹시 모르니까 너 때려 의미가 있겠냐 싶긴 한데 그렇지 그렇지 뭐야 너 뭐했어 방금 뭐했어 너 너 때려 혼자 잘 싸우니까 합체 기술 잘 활용하면은 그렇지 좋고 아 에바고 아 에바고 레벨업이 안되네 레벨업이 안되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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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거 힐 주면은 데미지 들어갈라나 좀비는 그런거 없나 너무 많은걸 바라는건가 파란 택틱스한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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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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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좋아 가서 거들어 가서 거들어 죽을거 같은데 알짱 내다가 안죽어 아이씨 됐다 어우 얘 한방? 그렇지 300원 입금 좋아 500원 좋아 자 병원비가 얼만지가 중요한데요 어 나쁘지 않아 경품 수령에 임페리얼 나갔다 야 잠깐만 빨고리에 임페리얼 줘? 야 솔직히 43에서 체력 이렇게 올라가면은 줘야지 와 개좋은 개좋은데 이렇게 이게 뭐야 능력 뭔데 저기 저게 뭔데 능력이 아 디펜스랑 체력 올려주는거네 아 빨고리에 임페리얼 나갔다 솔직히 이거는 좀 오바인거 같다 너한테는 너 따위한테는 이렇게 해야지 살겠지? 뒤지면은 말짱 황이니까 말짱 황이니까 빨고리 채우고 4백원 4백원 4백원이요 4백원 4백원 처분해주세요 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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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모은다 돈 모은다 아 다음에 오늘 못 깰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계속 모으게 되네 일단은 빨고리 랭크업 시켜봐 오늘 앵간이 하고 차라리 이렇게 계속 녹아 달 거면은 녹화를 안 한 상태로 녹아 달아야겠다 녹화를 끊고 생방으로만 녹아 달아야겠다 와 이거 혐인대요 일단 방어해 야 이제 막지 솔직히 와 이거 기회냐 너 마나 몇이야 지금 37 솔직히 37이면은 다 죽일 수 있겠지 야 마이너스인데 화염 가능하지 그렇지 야 딜 좀 봐 이거야 이 정도는 평탄으로 잡는다 솔직히 인정 삽 인정 지팡이 비싼 거야 이거 아 이 개쎄 아 겸치 겸치 내나봐 아 잠깐만 이거 망해 졌는데 이거 못 이긴다 지금 못 이긴다 너 1레벨이야 때려봐 아 이거 세이브 파일 불러오는 형식이라서 겸치 먹을 수가 없네 애초에 뭐 했어 너 뭐 한거냐 못 잡아? 못 잡아? 적어도 마홉으로 한 방이 나와야지 잡겠다 이러면은 포기를 하고 장비 세팅 좀 보자 빨고리가 아뮬레스 빼면 되겠다 4 올라가지 600원 600원짜리 무기를 만들어서 아 중간이 없네 얘네 상남자들 봤나 200원 다음이 1200원이잖아 고깝구만 와 방어력 엄청나네 재킷이랑 별도 분류잖아 그러면은 아예 사버려 고급 고급 고맨 야 돈 어디 갔어 나 돈 어딨어 30원이야 뭐야 어? 어? 아닌데 이거 맞는데? 어? 야 저장 안했나 내가? 돈 받고? 아니 없어 돈을 지금 500원가량이 어디갔지 600원 650원 내가 남겨둔 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그거 판 거 아니야 지금 판 상태인 거 아니야 아 잠깐만 혹시 아니네 저장 저장을 안했네 개 같은 거 야 아 여기까지 하고 누가 다 하고 와야겠다 꼬라질 보니까 안 되겠다 나는 난 안 되나 봐 아 진짜 킹받네 생방송에서 해야겠다 그냥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생방에서 녹아다 하겠습니다 생방송은 안 끝납니다 뿅 재밌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뿅 녹화하자 탁 아 씨 프레임노클 꽂고 다 불러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찢어버리게 야 글로 왜 가 미쳤어 진짜 열받게 할 거야 빨고리까지만 딱 나와 야 빨고리 칠 왜 이러냐 왜 그래 체력 뭐야 그래서 그냥 쏘고 죽어 플레임 저기요 우리 편도 맞는 거였어요 우리 편은 골라서 안 때리는 거 아니었어 예 오반데요 다 불러와 플레임노클로 다 아작을 내버리게 야 너가 너가 딜고리를 봐야 돼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너야 너가 너무 짧으니까 다 불러와 너넘 다 불러와 너클 호루룩 아 싫어하냐 데미지 4 데미지? 레벨업이 안되잖아 이러면 아 다행이다 데미지 아슬아슬했다 솔직히 법사는 지금 낄잠이 아니구나 여기에 이 멤버에 1대1 가능하지? 경험치 매기자에 1대1 2대1 1대1 2대1 3대1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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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그렇지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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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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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저장해 뭐 소드브레이커라고? 얼마짜리 무기인데 저게 가격을 보면 알겠구나 야 내놔봐 100원이야? 이것도 8원 야 힐 하아 겁나 많이 먹네 진짜 이씨 아 아힐 한 번 더! 한 번 더! 축축 달려! 축축 달려! 만화를 많이 써서 그런가 혹시? 축축 달려! 혹시 남으면은 막 다칠 수 있게! 자녀는 어떻게 각을 재보게! 와 진짜 길긴 하다 사거리가! 야아! 야아! 배분 괜찮은데? 좋아좋아좋아! 좀비 사냥 두번으로 좋은 배분이야 막타 칠 정도의 데미지만 딱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아... 저거 막타가 안된다는거 아니야? 4데미지면은 ㅋㅋㅋㅋ 어떻게 50%가 더 들어가는데도 저게 막타가 안되냐? 머전플레이야 진짜 자아... 거치! 어디로 가? 글로? 야 사라고? 드디어 매길 수 있는거야? 2레벨? 또 2레벨만 찍으면 솔직히 다했어! 할거 다한거야 이번 반은 주인공 빼고 애들을 매겨주자 매겨! 차두리? 차두리? 차두리 군 때려주고요 차두리 군 때려주고요 차두리 군 때려주고요 허러럭! 와 25데미지 뭐야 난수였어? 근데 25데미지 넣고 경험치 못먹었다고 지금? 장난하냐? 하나 일단 하나 일단 꺼트려 힐하면 살거 아니야 자 이리나 하시고요 제발 니가 먹어야 된다 니가 제일 느리니까 쟤가 안 죽는다면은 때릴 수 있겠지? 아 개쎄 진정해 진정해 화내지 마 예전에 체크리스는 힐하는 것만으로 경험치 올랐던거 같은데 한번도 기회를 주겠네 여기서 닿냐? 하긴 대각선인데 닿겠지 그치 아 그러지마 호로록이야 이씨 아 왜이렇게 쎄 너 총 하나 바꿔줬다고 미쳤네 날라다있네 아주 500원 좋아요 500원은 황송하죠 야 이정도면은 비싼 바구 해도 되겠다 저장해 무기를 할까 비싼 무기를 얼마야 얼마에서 지금 나 1000원 회복해보고 뭐 주는거 없니? 70원 좋아 다음에 500원 먹으면은 살 수 있다 2000원짜리를 노려야되나? 겁나 노가다 게임이네 진짜 이씨 뭐야 여기 왜왔어 차관숨결 어 뇌정지 왔네 순간적으로 아 씨 좋아 좋아 이동해 이동해 마무리 앞 쉬게 하자 많이 잠깐 너 뭐했어 방금 프레네일 니가 너무 샷건이라서 내가 아 너를 그냥 걸으면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게 아니라 숏코드 꺼내고 혹시 모르면 마무리 빨골 꺼내고 이 아름다운 경험치 캡슐들 이 아름다운 경험치 캡슐들 아 씨 다 안방이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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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였어 잘 먹였어 도전가자 100킬 벌써? 벌써 그렇게 잡았어? 불로 잡을 수 있냐 마무리 되냐 25?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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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 와 이거 진짜 겁나 힘드네 게임 방극만 안하면 또 쟤도 매겨줄 수 있어 힘내자 그렇지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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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지 뭔가 들렸어 지금 소리 음 안 통해 아 야 그러면 어떡하니 왜 이렇게 쎄니 너희들 레벨업 올랐다고 아주 그냥 미친 듯이 패내 니가 막을 쳐야돼 쟤는 괜찮을 것 같고 막타만 잘 치면 된다 야 벌써 올랐냐? 빨고라? 빨고라 3이다 언제 3 됐어? 아 반격으로 죽을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은 선 종료? 그렇지 깔끔 야 왜 개야 이분도 넘기자 야 빨고라 한 타장만 딱 내면 돼 4레벨도 죽일 정도야 허로록 예스 데미 쎄고 어 이제 되겠는데? 얼추?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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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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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대박이야 빨고라 호로록 호로록 아주 훌륭해 마녀의 지팡이 꺼 아니야 아니야 마녀 지팡이 비싸지 죽은 녀석도 없으니까 회복 안 해도 되잖아 저장해 두 군데 저장해 마녀 지팡이 마녀 지팡이 팔고 1400원으로 방어템을 사서 빨고리 승급시켜주자 좋은 상.. 좋은 발상이야 와 와 와 600원? 으흐흑흐흑 육백원이라고? 와 이거 솔직히 아냐 SP 올려주잖아 이거는 그래 길게 보자고 얼마나 올라가냐 너 말고 꺼져 그냥 와 이 정도 올라가면 솔직히 다 비볐지 찢어발기지 그냥 아주 그냥 갈게 찢어버리지 그냥 믿고 있겠어 빨고라 승급하자 내 생각에 니 상대가 아니다 지금의 너의 상대는 아니야 마나 왜 이렇게 없어 야 되냐 돼 빨고리만 치료해주면 돼 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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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쎄 빨고리만 빨고리만 빨고 40먹어 이씨 야 잠깐 자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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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게 아 꺼져 이씨 빨.. 빨고리 빨고리 가아 씨 저 RES가 뭐였지 나 기억이 안 나네 검색처 해보자 RES 뜻 아 저기 요약한 걸 거 아니야 무슨 스테이더스 요약해 놓은 거 아니야 고대로가 아니라 능력이 마법 관련된 거겠지 아 모르겠다 길게 긴 거 요약해 놓은 거 아니야 아 요지 고민되네 머슬 자켓 방어력 몇 차이나 빼면은 체력 차이야? 야 그러면은 사이코브 가자 애매한 것보다 이게 낫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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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이야 아 Aussie 팔까 가자 피아노 피아노 가자 방어해 다 태워주겠어 한 놈도 남겨두지 않는다 마코 이길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아 저렇게 둘까지 맞출 수 있다고? 야 이게 레벨 1인가? 같은 파이언데? 호로록! 네? 아 얘는 그거 내성 있는 놈인가 보다 괜찮아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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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이야 와 내성 있는 놈이네 아 야 뭐 아 씨 열받아 뭐 한 거야 아 다시 하는 게 낫겠는데 이 정도면 50% 있는 놈인데 내성 없는 놈으로만 걸려야 되는데 빨고라 믿는다 쟤만 처리하면 돼 어 나 젖장 갈모 불러왔나? 어? 아닌데? 마나 감안하면 60으로 끌고 가야겠지 내가 저장 안 했나 보다 아이씨 내놔봐 사이코홉을 사야겠다 아이씨 산단다 어우 정신 없어 저장을 안했구만 이렇게 시작해버렸구만 가자 빨고라 승급하자 와 대박 이거 저것만 잡으면 된다 이겼다 이거는 그렇지 보여줘 화염마법의 힘을 보여줘 호로록 3번이면 죽는다 그렇지 할만해 킥만해 킥만해 호로록 킥만해 킥만해 딱 들이대 킥만해 킥만해 체력 체력 있어 나 회복템도 있는데 뭐 허로록 저 레벨업 레벨업 좋죠 신바죠 너만 너만 좋아 너만 좋아 얘는 두배죠 두배 이상 아냐 면역관이 생각하면 레벨업까지 했구나 레벨업까지 했구나 보여줘 불마법 보여줘 좀비 태워 죽여 그렇지 이거거든 이제 바법사 됐네 야 너 어떻게 사거리 안 늘었냐 레벨업 했는데 레벨업하면 사거리 늘고 그러지 않냐 이게 무슨 빅엿이냐 깜찍하게 또 어디서 스켈레돈을 이길라 그래 건방지게 해골 좀비 따위가 어? 호로록 잘가 화영이야 야 니가 주인공을 넘어서서 이기는 거 아니냐 좀비? 3파전도? 다음 거까지? 와 이거 미래가 보이는데 미래가 밝구만 호로록 야 에이 야 이거 아니야 야 야 얘 마이너스야 아 개놀랐네 호로록 아 야 여기 사투를 벌여야 돼 내가? 아 이거 좀 마업은 내 생각에 100% 맞는 거 같으니까 한번 해보고 물량 먹어가면서 죽이자 아 호로록 호로록 하하 어 어 크흐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건가 아아 씨 아아 킥만 했는데 아아 야 붙어 다음 그럼 다음 스테이지 와 아 시끄러어 이거 이거 계속 지면 대사 외우겠다 나 큰일 났다 이거 이거는 무기의 차이다 솔직히 무기 셀 쓰면은 다 태워 죽였다 너무 나약했고요 내가 아 그리고 마법 인간적으로 범위 좀 늘려줘야 돼 개쓰레기잖아 얘네도 이제 사용해야겠다 이거 깨려면은 깨야 된다 킥마나에 가자 누구 노리는 거니 너 분산 잘해서 얘들 먹이로 줘도 되니까 이 깨서 넘어갑시다 되냐 이거 거리 빨고리는 옆으로 빼놔 빨고리는 옆으로 빼놔 오면은 때리자고 너는 턴 종료 보너스표는 뭐야 그렇지 쟤네가 문제다 저 새끼들 먼저 가서 저격하자 모여서 개 난리 부르스 지르기 전에 아 대도 않는 스킬 쓰지마 역겨워 내성 없는 놈 찾아서 태워버리겠어 오리턴 내성 있냐? 내성 없고 그냥 다 없나보다 여기 애들은 일로와서 불구이 해주고요 예 대학선 맞출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하네 데미지가 일로와 되냐? 왜이렇게 뭐 이동을 못하냐 갑자기 방어나 해 너너너너너 때려 너 때려 힐 줘 힐 줘 힐 줘 힐 곧 따위로 준다고? 아 이렇게 가자 도가 안 맞겠지 이번 턴에 넌 넌 때렸냐? 넌 넌 때렸냐? 아 좋아 다 됐네요 그럼 배정 됐네 포로록 아 장난하냐? 칠 데미지야 야 아 씹고 오네 분산하려고 일부러 한 건데 아 제발 그거 아니야 아 걔 아니야 야 걔는 아니야 누가 사면 필색이 난리래 클났다 야 니가 제일 중요하다 히콜이 일단 히콜이 쏘시구요 히콜이 쏘시구요 히콜이 쏘시고요 이게 뭐야 전용기술이라고? 야 이거 그거지 폭파라는 거 일단 자이래 일단 자이래 한 털이라도 버텨 쟤 때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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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투하 펭귄 야 뭐야 그거 아니었어 그 던져서 그 터지는 거 호로록 좋아 레벨업 좋아 레벨업 해서 좋아 이기기만 하면 돼 와 느낌 쎄하다 절로 셋이 갔네 반방이야 에바야 와 저렇게 가운데 죽었고 이런 모르지 이런 모르지 이런 모르지 부서 잘 됐지 의외로 개 같은 거 야 먹이 던져 아 이거 터트리면 되겠다 야 얼 니가 웬일로 할게 생겼다 야 니가 너가 너가 웬일로 할게 생겼어 야 야 글로 던지면 어떡하니 야 여기 던져야지 아시 몰라 몰라 빙글빙글 해 어우씨 플레임너클 이거 위험하다 이거 뭔데 잠깐만 야 궁극거리가 안다 거기서? 좋아 좋아 일단 넘겨 알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암호를 짓다 암호는 짓다 암호는 짓다 암호는 짓다 그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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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겼다 찰스 내밀업해서 좋았어 나 시커브하게 해 감히 용납할 수가 없구만 기술 안 쓴다 보여줘 펭귄즈의 힘을 보여줘 어그로 좀 끌어 아이템 써줄 수도 있지만 이미 이겼다고 본다 나는 은근히 딜 잘 나온단 말이죠 반격해 반격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잠깐 쟤 총 쌌구나 펭귄즈 세네 버티네 저거를 버틸 스펙이 아니라고 봤는데 보여줘라 왕자님인데 이런 거에 고생할 수 없지 얼마나 줄 거야 꽤 많이 잡았는데 그렇지 이 정도는 줘야지 하얀 사신 사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해복이나 해 와아 미친 800원이야 아 깼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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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해 만족해 레벨업도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로 이번엔 진짜로 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 2 1 2